일곱 달려가 부디네 위생전자 두 손을 꼽고 잡아요 행복을 꾸고 꾸어요 지평 서서 넘어져던 거기 우리를 꾸른다 나그네 인생 집시 인생 힘차게 다르려 간다 꿈을 싣고 달려가는 우린의 인생결자 어제도 내가 하나 주네 내 마음 외로울 때 낯선 눈물할 때 언제나 기대 널 위해 낯선 줄게 너를 사랑하고 처음으로 사랑하고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손만 잡아봐 내 손만 잡아봐 좋아 서로의 말이 아냐 한번만 믿어봐 너만 바라보 내 손만 잡아봐 평생 꿈을 내가 내가 날 내 손만 잡아봐 내 맘 지니 지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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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오빠 두 손을 꼭 잡아요 행복을 꿈꾸어요 지평선 너머 저녁이 우리를 누른다 나는 내 인생 집신세 힘차게 가는 것 같아 꿈을 싣고 달려가는 부디네 인생결차 두 손을 꼭 잡아요 행복을 꿈꾸어요 지평선 너머 저녁이 우리를 누른다 나도 내 인생 집신세 힘차게 달려간다 꿈을 싣고 달려가는 부디네 인생결차 나도 내 인생 집신세 힘차게 달려간다 꿈을 싣고 달려가는 부디네 인생결차 우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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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결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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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큰거죠 저는 은행 1,2동 금강 1,2동 중앙동 출신 마선식 시원입니다 날씨는 시원하고 좋죠 오늘 마음껏 드시고요 우리 가수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자 여자라고 너무 싫게 사랑하나 당신 내 인생 지인인가요 사랑이란 곤한의 끝을 놓으라고 강아지 제작진 강아지 조절 이리와 잘했어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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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하늘 보니 흰 구름만 둥둥 떠 있네 비도 돌아오지 않고 앞만 가던 길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내 인생길 바람 따라 가네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잊지 않게 무심코 하늘 보니 흰 구름만 둥둥 떠 있네 비도 돌아오지 않고 앞만 가던 길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내 인생길 바람 따라 가네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잊지 않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내 인생길 바람 따라 가네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55 chain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길 원 앙상아 나무가 되어 걸어가는 인생가 행복을 꿈꿔요 지평선 넘어 저녁이 우리를 누른다 나는 내 인생 집신생 힘차게 닿는 것 같아 꿈을 실고 반주도 돕고 반주도 돕고 안다른 놀아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그 사람의 권질로 꿈을 꿈꿔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당신의 내 사랑이 한국 가요방송 만세 한국 가요방송 만세 한국 가요방송 만세 한국 가요방송 만세 되게 열심히 나는 한국 가요방송 만세 한여린 어깨에 젊어진 슬픔 해면하고 살아온 세월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흘러갔었구나 모질 세월 가시바퀴 그대 위에 살면 된 거지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되려도 두 손을 꼭 잡아요 마지막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녀린 어깨에 젊어진 슬픔 해면하고 살아온 세월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흘러간 청춘아 무진 세월 가시바퀴 그대 위에 살면 된 거지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되려도 두 손을 꼭 잡아요 마지막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세월 가시바퀴 어르신 또 시민여러분 쳐드리시면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또 한가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올해 여름에 무적에 더우셨죠? 아유 아주 그냥 다 이렇게 폭염을 뚫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가을 안을 높고 이렇게 아주 맑은 우리 가을을 만나셔서 정말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가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하시고 또 우리 중원구민 또 시민여러분 또 한가위 때 또 가족들 다 보시고 이렇게 또 즐거운 또 한가위 맞이하십시오 저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요새 또 나라 정치 때문에 많이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또 참 정치가 잘 돼야 또 국민께서 편안하신데 그렇게 저도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요새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보건복지연회를 들어갔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장애인 문제 또 건강보험 문제 국민연금 문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참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를 또 많이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의 그런 복지위에서 또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즐거운 하루 또 더 보내시고요 우리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근데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쉽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원해드릴 수 없잖아요 노래 한 곡 어떨까요? 원하시면 큰 박수 주세요 우리가 왜냐면 8월 한가위가 다가오잖아요 8월 한가위가 매져와 터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어라 우리가 넉넉한 우리가 가수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도 나라 일 하시면서 또 이런 날은 특별한 일이니까 또 또 그동안 힘드셨으니까 노래를 한번 푸시라고 우리 멋진 노래를 청해볼까요? 노래 어떤 거 하실까요? 제가 음악 없이 네 생음악 제 노래를 가사 아는 게 애국가 하고 오 네 요 노래 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어 생음악이에요 저 칠갑산이라고요 우와 저 청량에 있는 칠갑산 있죠 칠갑산 제가 20년째 제가 그걸 저 18번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가수들도 나이 부를 못하는데 어디 잔치집 가서 그 노래 부르면 이 분위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니 안 죽어요 절대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기분이 막 던는데 아니 아니 이제 VERY 괜찮아요 너무 가라앉은 거 아닐까 자 여러분 박사 한번 주세요 인체예요 이해해주신 게 뭐 들으십시오 예 공파 안배회는 안아내야 배적섬이 문법 전В안 무슨 소름 그림나 고기마다 눌지 누나 하노이가 이게 베트남일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합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관광을 하시다 보면 좀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종일간이 처음부터 가시는 날까지 잘 이렇게 단체로 같이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주셔서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가이드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리적이로나 모든 관광 그 일정 스케줄인 것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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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국파요방송 최고의 한국파요방송 중국의 한국파요방송 최고의 한국파요방송 한국파요방송 한국파요방송